아 수기 바레농이네 강릴농이네 텃밭입니다 물 땡크에서 작업했습니다 시간 다 걸리세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일단 초벌을 했습니다 초벌 일단 초벌은 두번 질렀습니다 서귀포 하레노원에 도착을 했죠 점심 먹고요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일단 이게 대형 물통이 되겠네요 이거를 지금 방풀어야 됩니다 방과 밖으로 1인 함식은 도착해야 돼 자 이 상태인데 해봅시다 이 작업이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제주도에 놀러 온게 아닙니다 일심이라고 씁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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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